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민대 교수회가 검증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총장과 부총장이 나서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. 유효환 기자입니다.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입장문입니다. 임홍재 총장이 임시총회를 이틀 앞두고 검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호소문을 냈다고 했습니다. 특히 이석환 부총장이 투표 직전에 보낸 이메일도 공개했습니다. 검증위를 꾸려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월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정치의 한복판에 학교를 빠뜨려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란 내용도 담겼습니다. 국민대는 지난 1일 김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란 판단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졌습니다. 결국 국민대 교수회가 다시 투표를 했지만 결과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. 이 결론에 대해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. 국민대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 모임도 나섰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를 했더니 설문에 참여한 75명 가운데 92%인 69명이 1차 논문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교수회 찬반 투표 결과와 별개로 13개 교수단체 등과 협조해 국민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. JTBC 유요한입니다. L 를 한글자막 by 한효정